뚜 빠삿빠삿빠삿빠삿 제잎 헤헤헤 뚜 빠삿빠삿빠삿빠삿 제잎 헤헤헤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아저씨가 몇 개 따오라고 했더라? 흠... 아무튼 다 따면 분명히 준다고 하셨어 아저씨 무슨 일이냐 어제 귀신이 나타났어요 귀신? 어디에 있지? 제가 D&T로 날려버렸어요 헉? 헉? 아니아니 심령사진이 찍혔어요 흠...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군 그러니까요 어떻게 된 거냐면요 터키가 복사됐는데요 그래서 개조를 해서요 막 이렇궁 저렇궁 궁금하시면 저번화를 보고 오세요 저 이제 무서워서 일상생활도 안 되고 있다고요 흠... 그렇군 그래서 그 사진이 심령사진이군 네 엑? 뭐야 왜 앞에 있어 앗 흠... 이미 달라붙어버렸군 그러게 적당히 좀 괴롭히지 그랬나 안 괴롭혔어요 살기 힘든 자세로 몇 번 바꾸고 갑옷 좀 막 빼우고 엄청나게 괴롭혔군 아저씨 아저씨 신기한 아이템 많이 있잖아요 귀신 쫓는 거 그런 거 없어요? 흠... 있는데 매우 비싸당께 흠... 아저씨가 장사꾼 무도로 들어갔어 아 아니다 내가 지금 좀 급하니 버섯 15개만 가져오면 해결법을 알려주마 맞다 15개였어 괜히 10개나 덧따서 25개 됐네 동물의 감각 깨!!!! 다 깊어? 그렇단 말이지 그렇다니까 부스룩 소리가 나서 돌아 봤는데 얼핏 보인게 AI 탁기였어 그래? 이 장면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? 어? 흠 그래서 버섯은 다 따왔나? 아니 아저씨 지금 버섯이 문제가 아니고요 AI 타키 귀신이 버섯이 없으면 문제 해결도 없다 물론 여기 15개 여기 있습니다 예 예 여기 있습니다 예 흠 좋아 일단 잘 들어보게나 흠 내가 보기엔 이미 심령사진 자체가 괴상한 현상 즉 괴이가 되어버린 것 같군 어? 괴이요? 괴상하고 이상한 곳에 줄임말인가? 이 괴이는 내가 처리해주마 예 영구 봉인 상자에 넣어두면 될 것 같군 오 좋았어 아이 포 고맙습니다부터 해야지 고맙습니다 아하 아하 그때 귀신 주는 아이템 안 주시나요? 버섯다 오면 아이템 주신다면서요?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해결법을 알려준다고 했지 아이템을 준다고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예? 자 지금부터 노란곰의 오늘의 할 일을 점쳐보도록 하지 아니 이 낚시대로요? 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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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계없는 사람은 자리가 부정탄나 부정 아이 알았어 자리 멀리 멀리 가 멀리 여기면 돼? 더 멀리 가 알았어 저기 멀리 가 있을게 자 아저씨 전 뭘 하면 되나요? 자 그 낚시대로 저기서 아무 물건이나 세 개만 낚아보게 알겠습니다 뭐가 낚이려나? 흠 오는군 오 오 왔어 끈인데요 끈이라 계속 해보게 알겠습니다 후잇 흠 곰돌아 곰돌아 어디 가느냐 오 다음에 뭐가 나오려나 오 온다 오 자 좋았어 땡겨 잇 연어인데요 어허 연어가 나왔군 자 마지막 한 번이죠 후잇 오 이번에는 뭐가 나오려나 되게 궁금하네 곰돌아 곰돌아 어디 가느냐 온다 잇 오 뭐야 연어인데요 오허 연어가 나왔군 자 마지막 한 번이죠 호잇 오 이번에는 뭐가 나오려나 되게 궁금하네 곰돌아 곰돌아 어디 가느냐 온다 잇 오 뭐야 도끼인데요 노란 곰이요 뭐 감작이야 점괴를 내리겠다 그는 끈끈하고 강렬한 감정을 뜻하지 그리고 연어는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스러 오르는 되돌아감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도끼는 친밀함으로 해석할 수 있지 오 도끼가요 친구 싸움은 도끼로 물베기라고 하지 않나 오 그건 부부싸움 아니에요 그건 칼이고 이건 도끼 진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데 그 치타 아 맞다 내가 부정탄다고 보냈지 아 이거 물어볼 사람이 없네 오 아무튼 그래서요 나는 마지막으로 놀란 곳으로 가서 거기 있는 것과 친해져야 한다 오 오 택기 택기 가기 싫어 포우 얼른 가보자 택타가 귀신 나오면 어떡해 그럼 귀신이랑 친해져야지 안돼 포우 젊게대로 안 할 거야? 아니 무슨 귀신이랑 친해져 나까지 귀신이 되라는 거야 뭐야 그럴 리가 있겠어 아마 분명 포우가 착각한 걸 거야 오? AI 터키는 포우가 TNT로 날려버렸잖아 그러니까 다른 걸 잘못 봤겠지 뭐라고? 안 믿는다 이거지 좋아서 따라와 오 마음이 변했어 포우? AI 터키를 만나게 해주지 덜덜떨지나 말라고 네? 아 그거 하지마 분명 여기쯤이었는데 터키 모자마냥 각진 게 있었어 포우 또 거짓말 치는 거야? 아니거든 뭐야? 터키 방금 들었지? 오 설마? uh uh 무슨 소리 안쪽으로 가보네 오 알았어 알았어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어 있을 리가 없어 있을 리가 없 뭐야 이건 뭔데? 뭔데? 어? 뭐야 달팽이? 포우 부스럭거리는 소리는 얘가 낸 것 같은데? 부스럭 소리가 너무 무서워서 헛껏 본 거 아니야 포우 흘 그런건가 그건 그렇고 포에 젊게 되려면 이 녀석과 친해져야 된다는건가 딱히 포 팽이 팽이 달팽이 엄청 느린 달팽이 팽이 팽이 달팽이 느려 터진 달팽이 흠 얘랑 어떻게 친해지지 오 어 그래 예전부터 축구나 피구같은 운동을 하면서도 많이 친해진다고 했어 자 그러면은 내가 엄청 빨리 달릴 수 있게 같이 훈련해줄게 가자 팽이 팽이 달팽이 아주 빠른 달팽이 팽이 팽이 달팽이 초스피드 달팽이 아니 포 달팽이가 괴로워하는거같은데 무슨소리 샘 운동하면서 지금 친해지는중인데 아니 저러다가 달뺑이 깨꼬닥하면 또 귀신대서 나타나는거 아니야 무슨 내가 어 귀신제조기인줄 알어 너무 배고프지 않게 중간중간 밥도 주고 있지? 포 안 줬구나 귀신 제조기 포 아니라니까 택차가 와봐 그러면 얘는 달팽이니까 달팽이는 뭐 먹어? 풀에서 자주 보이는 거 보면 풀떼기 먹나? 달팽이는 잡식성이니까 아무거나 줘도 잘 먹을걸? 그럼 불닭볶음면도 먹어? 그건 나도 못 먹어 포 나도 너무 매워 포 가지고 있는 거 없어? 나 버섯 10개 있어 아니 포 설마 또 편식한 거야? 아니야 아저씨가 따오라고 하고 남은 거야 그래? 그럼 달팽이도 하나 주고 포도 하나 먹어 싫어 아니 왜 원래 같은 걸 먹으면서 이렇게 서로 친해지는 거라고 오 그래? 응 그럼 생각해보도록 하지 자 일단 팽팽아 버섯 먹자 쨧 쨧 어? 먹었어 방금? 오 포 자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오 알았어 자 하나 더 오오 먹었어 하나 더 어 포 이제 안 먹는데? 오 그렇네 포가 맛있게 먹는 시범을 보여주면 아마 달팽이도 먹지 않을까? 오 그래? 자 그러면은 오 맛있어 에이 팽팽아 봤지? 이건 먹는 거야 생각보다 마 마 마 마 맛있는 거야 자 오 포 하트 떴어 맛있나 본데? 역시 잘 먹네 포 맛있게 막 많이 많이 먹이고 무럭무럭 자라게 많이 많이 먹여줘 오 알았어 오 자 오 근데 잠깐만 탁기 응 그 얘랑 친해지는 게 왜 귀신 안 무서워하는 해결법이지? 응? 내가 아저씨한테 귀신이 무서워서 일상생활을 못하고 있다고 했거든? 응 그래서 지금 해결법을 받은 게 이거잖아 음 글쎄 왜일까? 일단은 그래도 달팽이랑 더 친해져 보는 게 어떨까 포 웃기다 팽이밍이 달팽이 아이 포 그거 괴롭히는 거라니까 타키포 자 자 하나 끝냈고 다음은 어? 아 여기 펜이 멈춰있네? 아 나중에 기름칠을 좀 해줘야겠다 헐 타키 대박사건 왜 이리 와봐 어 왜 왜 왜 아니 포 무슨일이야 어디야 어디야? 내가 봐 이거 좀 봐 뭐야 포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커? 타키 이 정도 크기면 타고 날아내릴 수도 있겠는데? 아니에요 어 뭐야 탔어 아니 포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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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봐 왜 타키도 타게? 아니 팽팽이 껍질이 깨지면 어떡할 거야 아 맞네 오 그러면은 응 자 양탄자도 깔고 응 오 이렇게 그 다음에 안장도 붙여주고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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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헤 자 그럼 자 가자 오 왜 안 가? 팽팽아 왜 안 가? 어 어 어 니 끈을 풀어줘야지 자 어 어 그러네 헤헤헤 오 엄청 빠네 거대 팽팽이 출동이다 이 녀석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이 포 어디든지? 어 예를 들면 응 니 바다도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 바다도?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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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수함이냐고 포 오 오 오 오 오 오 이 쓸모없는 팽팽이 녀석 다시 묶어내야겠어 오 다시 가라앉는다 아 아 안돼 아 오 오 이거 포가 무거운 거 아니야? 흐흐 무슨 소리야 아 맞아 팽팽이는 다시 떠올랐지 내가 무거운 건가? 호잇 자 그건 그렇고 어때 포? 오 이제 안 무서워? 일상생활이 좀 가능해진 것 같아? 아니 완전 무서운데 도대체 이게 어떤 해결 방법인지 전혀 모르겠는데 오 흘 응? 좀비다 어 진짜잖아 아 아 포 에 에 페 페 페 도망쳐 뭐야 어 택시파크 봤어? 어 뭘 팽팽이가 쏙 들어갔어 어? 그래? 오 오 진짜네 오 어디갔어? 헤헤 좀비 녀석 팔이 짧아서 안 났는구만 헤헤헤 다시 나왔어 포 아니 이 녀석 무서운 게 왔을 때는 쏙 숨어있다가 어 해치우고 나니까 다시 나오는 거냐고 잠깐만 응? 바로 이거야 어 아니 아니 포 어디가 바로 이거야 자 허 아니야 이거 아니야 뭐야 아니 뭐해 포 에이아이 타키 귀신을 타키가 해치워줄 때까지 안 나가면 되는 거지 아니 뭐라고 그럼 이만 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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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 하 집안에서 나오면 어떡할 거냐고 자 자 블록 하나 톡 깨고 타키가 알아서 할 때까지 여기서 잠만 자면 되겠지? 네 잠만 자세요 뀨 타키 오늘 같이 자자 보는 한 동안 계속 겁먹은 상태였다고 한다 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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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